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 공연인 아리랑이 올해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랑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한데, 김정은 체제에 맞춰서 새로운 집단체조를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올해 대규모 집단체조인 아리랑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북한 전문여행사에 통보했습니다. 중국의 북한 전문여행사인 고려여행사는 어제 북한이 올해 아리랑 공연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려여행사는 공연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공연은 연인원 10만 명이 동원돼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체조입니다. 2002년 김일성의 90회 생기를 기념해 처음 열렸습니다.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와 체제 선전 차원에서 매년 아리랑 공연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번 공연 취소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맞는 새로운 내용의 집단체조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기간을 더 갖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이 내년 70주년을 맞는 조국해방기념일과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맞춰 새로운 집단체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2012년 6월 여행사를 통해 아리랑 공연이 마지막이라고 통보한 뒤 번복한 전례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북한 주민과 외국인 130여만 명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V주선 최우정입니다. TV주선 최우정입니다. TV주선 최우정입니다. TV주선 최우정입니다. TV주선 최우정입니다. TV주선 최우정입니다.